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네 번째 과목이죠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뢰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 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신뢰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신뢰성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다 그죠 여기에서는 뭐냐면 살아있을 확률이죠 살아있을 확률 이걸 갖다 우리가 신뢰도 라고 얘기하고 성질을 신뢰성 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신뢰성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살아있을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 수명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살아있을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신뢰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수명이 증가하면 당연히 살아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두 번째 mttf 라는 것은 mean time to failure 고장 날 때까지의 시간인 거다 그죠 고장 날 때까지 이거는 뭐냐면 수리 불가능한 아이템의 고장 수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수리 불가능한 경우니까 뭐 형광등 같은 경우 있겠죠 형광등을 우리가 시험을 하게 되면 가다가 고장이 나면 이거는 수리를 하는게 아니죠 끝이잖아 그죠 그래서 가다가 또 고장이 나고 가다가 또 이게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우리가 고장 낫는 개수로 나눠 주게 되면 평균 수명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mtbf 라는 것은 mean time 그리고 비트윈이다 그죠 비트윈 패러니까 고장까지 간격이죠 간격 사이에 사이에 그래서 수리 가능한 아이템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가다가 고장이 났다 그럼 수리 하겠지 그죠 그러면 가다가 또 고장이 났다 가다가 고장이 났다 이게 이제 평균 수명 이때로 우리가 mtbf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리 가능한 아이템의 고장 간 고장 간 동작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으로 구했을 때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 개의 부품이 조합된 기기의 고장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아니죠 기본적으로 무슨 분포 와이벌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고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62번 문제 보면 생산 단계에서 초기 고장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수명 분포를 이렇게 보면 욕조 곡선이 있었죠 욕조 곡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장률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고 일정한 구간이 있고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기 고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난다 라고 해서 우발 고장 기간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마모 고장 구간이다 그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번인이나 혹은 디버깅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냐면 스크리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6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63번은 고장이 랜덤하게 발생하는 20개의 전자 부품 중 5개가 고장 날 때까지 수명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20개를 했습니다 20개를 시험을 했는데 5개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때 부품의 평균 고장률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 수명을 구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 수명은 일단은 언제 고장이 나냐면 216의 고장이 났고 그리고 384의 고장이 났고 492의 고장이 났고 그리고 783의 고장이 났고 그리고 1010의 고장이 났다 그죠 이렇게 해서 5개 고장이 났는데 20개를 가지고 했죠 그럼 나머지는 살아있다 이거지 그죠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20개 중에서 5개를 빼주면 되는 거고 이게 언제 이때까지 살아있었는 거죠 1010까지 살아있었다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빠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나누기 고장 개수로 하는데 고장 개수는 몇 개? 5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평균 수명이죠 평균 수명이고 여기에서 물었는 거는 고장률을 물었는 거기 때문에 람다를 물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람다라는 거는 세타 분의 1 이거 역수해주면 되겠죠 구해서 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607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3607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네 그죠? 그러면 0.000277이라고 나옵니다 277 이렇게 되어있는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0,100,000,000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1,2,3,4 10에 마이너스 4성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77이라고 나오는 거는 2번밖에 없으니까 체크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